안녕하세요. 지하 씨씨씨입니다. 오늘은 카페에 놀러왔어요. 동생은 초코를 골랐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스틱을 골랐어요. 그리고 아빠는 카페를 골랐고 엄마는 노차를 골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놀아볼텐데요. 천천히 한번 놀아볼까요? 나는 스마트 가루가 있네요. plus 세체 길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